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는 울주 정상편에서 제일 우수상 활성하신 박혈미 씨의 무대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이 씨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요 하나뿐인 나의 여자요 상처투성이 편히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가리니가 날 한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알아봅시다 나의 여자요 하나뿐인 나의 여자요 고운 말로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저 같은 사람아 어두운 말이야 해결해 보겠습니다 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나만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드려요. 오직 나만 하는 사람아 난 항상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난 항상 하나만 믿고 고맙고요. 감사드려요. 오직 나만 하는 사람아 오직 나만 하는 사람아